갈라디아서 얘기인데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라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이 인과 법칙은 일관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요. 모든 건 하나님 마음이야 라고 자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뿌린대로 거두리라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마음이야. 네가 하나님한테 아부만 잘하면 너가 악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을 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야. 누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왜 그렇게 제약해? 하나님은 제약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등하시거든. 이런 헛소리를 막 하는 데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법대로만 움직입니다. 그걸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애고가 아주 제약된 사고죠. 하나님은 법대로 움직이고 법으로 이 우주를 다스려요.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굴러갑니다. 그 법이 뭐냐. 뿌린대로 거둔다. 행실대로 가풀이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뿌린대로 거둡니다. 자신의 육체를 이와여 심은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둘 것이요. 죄 지은 자는 사망할 것이요. 여기서 사망은 사실은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요. 성령을 이와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적인 몸을 거둬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둘 것입니다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말로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하는. 법도 없고 룰도 없고 인과도 없고 내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그게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유치한 생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법대로 뿌린대로 갖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거라는 걸 못 읽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도 인간의 뜻과 같아서 누가 잘해주면 주여주여 하면 싸주고 이런 맘대로 하시는 분일 거야. 이게 지극히 애고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해주겠다고. 그거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로 그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